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7월이 오기 전에 딱 하나 산다면 2주식 제2의 에코프로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조정을 보이던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가 다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은요 거의 이 리튬 가격하고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하고 그 괴를 같이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리튬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튬 가격이요 지난 4월달 3월달에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이 2월달 3월달까지 쭉 가다가 4월달 5월달에 주춤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월달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6월달 되면서 새로운 랠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리튬 가격도 지금 똑같이 6월달 들어와가지고선 주가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 4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1월달 올해 1월달이요 2023년 1월달에 최저점을 찍습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데 200달러까지 갑니다 그래서 200달러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100달러에서 200달러 가면서 따블이 됐어요 따블 그럼 100달러에 산 사람들은 1억 넣었으면 2억 됐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기분이 좋아했는데 3월달 들어서 4월달에 조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50%가 까져요 1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딱 또 50%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5월달 지나서 6월달 들어서면서 쭉 하고선 랠리가 나옵니다 자 200달러 전고점 20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260달러 넘게 지금 테슬라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랠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또 2차전지 중에 어떤 종목이 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이슈는 바로 IRA하고 북미에 대한 수주 기대감인데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양극재 부분하고 분리막이 주목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양극재는 에코프로가 있으니까 이 분리막 에코프로와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이 분리막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자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분리막 주목해야 될 2차전지 쪽에서 분리막이 그동안 안 갔기 때문에 분리막 쪽을 증권사에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분리막 종목 중에서는 또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원동력 또 모멘텀이 강하다 이것을 이제 리포트에서 써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분리막 리 레이팅 구간이다 라고 하면서 분석의 기본 가정을 2분기 캡티브 고객사 생산 차질 회복 및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2분기를 기점으로 LIBS 물량 증대가 기대된다 딱 요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요겁니다 그동안 적자여서 SKI 테크놀로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LIBS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하반기에는 북미 진출이 구체화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고객사가 SK온 자 여기에서 추가 고객사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겁니다 자 이게 고객사가 이제 요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예 당연히 실적이 높아지게 되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될 경우 북미에서 분리막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일본하고 자 우리나라 업체 여기로 딱 제한이 된다 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미 수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전망이고 투자 의견이 매수 목표 주가를 11만 9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SKI 테크놀로지의 현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SKI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신규 상장을 하고 굉장히 이슈를 받았거든요 그때 가격이 최고가가 25만원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빠집니다 쭉 빠져가지고 5만원을 찍습니다 5만원 밑에까지 찍었어요 정말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나고 최근에 자 5만원 찍고 주가가 슬슬 돌려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게 뭐에요 요 핑크색 선 요게 요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네 중심선인데 요 중심선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요렇게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요렇게 탁 계단식으로 떨어졌죠 계단식으로 쭉 떨어지던 추세가 자 올 3월달을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자 4월달부터 반등이 나옵니다 요때가 요때가 어떤때요 2차전지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의 랠리가 한참 나오던 그때가 어때요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였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 SKI 테크놀로지도 예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던 요 중심선이 그죠 중심선이 이제 4월달 위로 딱 노란띠가 나오면서 급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방으로 돌렸죠 지금은 계단식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죠 올라가는 계단 그쵸 요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면서 주가의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5일선부터 10 20 60 120까지 예 정배열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의 반등과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요 노란띠가 나와요 그죠 좀 크게 보면은 자 이제 조금 크게 보면은 여기 노란띠가 나옵니다 이 노란띠가 결정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동안에 예 바닷건을 탈피하는 신호탄이다 이거에요 요 바닷건 탈피하는 신호탄 예 그러면 요 신호탄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낼리를 이어가고 있죠 한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지만은 예 이 신호탄이 나왔던 저점자리를 깨요 안깨요 안깨요 안깨니까 주가가 다시 쌍바닥 만들면서 또 올라가고 지난번 이 고점자리도 다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딱 찍은 다음에 다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요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가 또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죠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도 올랐다가 요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네 조정이 딱 나와서 좀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오니까 거기서 지지받고선 또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요번에도 어떻게 해요 요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면 또 한번 반등의 그런 멋진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지금 또 아주 멋진 뉴스와 또 앞으로 3분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분리막 시장이 북미에서 또 한번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왔다 이렇게 되면서 SKI 테크놀로지에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중심선이에요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이 중심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중심선 위에 요렇게 주가가 놀고 있으면 요것은 뭐예요 상승추세라고 합니다 상승추세 그죠 딱 맞죠 요렇게 중심선에 중심선에 계단식 상승이냐 또 계단식 하락이냐 요거에 따라서 추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은 그대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추세가 바뀌려면 요 중심선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추세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심선 부근에서는 요런 식으로 반등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SKI 테크놀로지와 더불어 요 중심선 설정하는 요 자료를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중심선 설정하는 요 노트북에다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서 하는 모바일 버전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영문 S 요런 것도 깔아서 그 안에다가 직접 깔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선 설정하는 요 자료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 쓰세요 예 문자에다가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보자도 요걸 보면 중심선을 보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또는 내가 최소한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까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중심선 위냐 아래냐 단순하지만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단순할수록 강력하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요러한 중심선 정말 이분만 보면은 내용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 설치도 무지하게 쉽다 이렇게 해서 금방 초보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은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셔가지고선 요 SKIE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도 다 여러분들이 요 중심선을 설치해놓고 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심선 추세 전환과 지지 저항의 자리다 요걸 놓고 홍주식 우리 VIP 회원님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요렇게 합니다 자 우리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홍스 에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이 내일의 기법주라는 영상을 봅니다 요 영상은 요 VIP 회원님들만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기법의 자리가 오면 찍어드립니다 자 보시면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핑크선이 이렇게 놓여 있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왔으니까 예 1533원 딱 찍어서 요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6월 5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중심선 지지를 쫙 잘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멋지게 상한가까지 이렇게 딱 찍는 요런 멋진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 홍주식 VIP 회원님이 또 요렇게 멋진 수익을 짱짱하게 내셨다고 자랑해 주셔서 인증샷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크리스탈 신소재에요 얘도 마찬가지에요 크리스탈 신소재 이것도 똑같이 요렇게 핑크색 선 중심선이 딱 가있죠 그 중심선 오면은 반등 나온다는 걸 아니까 자 반등 나오기 하루 전날 요렇게 또 딱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미리 내일 요 가격이 오면은 걸어놓고 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딱 그 자리 2700원 찍고선 그 다음에 예 24% 그러고 나서 상한가까지도 멋지게 반등이 나오는 요러한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어떻게 해요? 홍수에 대해서 또 회원님이 요렇게 멋지게 짱짱하게 수익 냈다고 또 자랑해서 인증샷 올려드렸고요 자 요거뿐만 아니라 자 요 보면은 중심선 기법뿐만 아니라요 예 여러가지 기법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전부 쉽습니다 자 요렇게 딱 거놓고 요 자리 오면은 사세요 딱 그렇게 합니다 요 자리 오면 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에요? 다 홍수에두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그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홀홀 날라갑니다 자 그래서 또 요렇게 피델릭스로 또 짱짱하게 수익 났다고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전부 이런거에요 자 다산 네트웍스도요 5,410원 오면은 반등 나온다고 딱 찍어서 하루 전 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요 자리가 정확하게 5,410원입니다 단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5,410원 딱 찍으니까 정말 이때는 좀 희한했는데 5,410원 딱 찍으니까 정말 기법의 자리가 이렇게 반등이 세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합니다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쫙 하고 올라가지고선 여기까지 올랐는데 15%가 넘게 단박에 10분 만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또 올라왔으니까 요렇게 또 다산 네트웍스로 짱짱하게 수익을 냈다고 예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또 여러분께 올려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니 중심선을 여러분들도 꼭 설치를 해서 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도 볼 줄 알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중심선은 요렇게 차트에 꼭 넣어서 설정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도 중심선이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를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좋은 눌림복이 왔을 때에 SKI 테크놀로지의 또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